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전떡볶이랑 튀김 그리고 매운 김밥 맛있게 먹어볼게요 우선 사이다 보타 대박 fout 핫 핫 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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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지 아 일단 이거 먹어볼게요 고구마 치즈볼 같아요 고구마 맛이 달콤하네요 떡이 쫄깃쫄깃하고 양념이 잘 배어있어서 맛있어요 치즈스틱 한번 먹어볼게요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 이번에는 신전깃밥 먹어볼게요 국물에 푹 찍어서 매워 매워요 새우물이랬는데 한 개 먹으면 감칠맛 나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새우물인줄 알고 안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크림치즈 같아요 다른거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크림치즈가 달달하니 너무 맛있어요 그럼 입속으로 떡볶이 있는 치즈가 굳어가고 있어서 치즈부터 먼저 먹을게요 치즈부터 먼저 먹을게요 사슴 치즈스틱 햄씨 Juice Super 이렇게 봉땅 닦았어 김말이 진짜 언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김말이 제일 좋아 이번엔 오뎅 먹어볼게요 오뎅 맛있어 이번엔 만두를 먹어볼게요 이번엔 만두를 먹어볼게요 물 무지개 맛있다 맛있어 おお jal 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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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 팽이버섯 떡볶이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여기 밥에다 김가루 넣고 한번 비워먹어볼게요 한번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만두도 좀 썰어놓을게요 밥 먹어볼게요 밥 먹어볼게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신전떡볶이 국물이 밥이랑 진짜 잘려요 예술 대예술 vit.놀 commune 밥 먹으러 갈 거 같아요 암살 짠 인삼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벌써 다 먹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